D 무작위 희귀 카드를 획득합니다 희귀 유물을 획득합니다 아유 무지개 좋지 무지개 괜찮은데 무지개 좋지 따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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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 제구성 합학이 딱대 킥킥키 재구성 합하기 딱대라 킹선 가슬기 킹선 가슬기는 인정이죠 눈 핥히기 용해장체 컴파일 드라이버 무지개 컴파일 무지개 컴파일 50% 아냐 네우스텍 일제세경 아 일제사격 체력 쪘다 뺐네 딴딴딴딴딴 룰딴딴 킹쓸다은머니 툭 와우 잘 잡았다 흑우부정 컴팔드라이버 홀로그램 아 지각나오나? 십육 지각나오나? 과연 빙하아 으아 제거 날란다 디펙트 특 빡겜의 도심 빡겜의 도심 까방 과연 아클도 사일도 죽었는데 디펙트가 승리를 디펙트 딴딴딴딴뿡 빠빵 스티피트 특 으아 헛둘 제법 빡겜 삼기 스티피트 특 혼돈 강화전 혼돈 VS 무지개 야 뭐 다 쓸모없는거만 쓸모없는거만 세개주냐고 파워카드 한장도 없는데 북풍주고 파워카드 한장도 없는데 방울판주고 파워카드 한장도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가 안 깎여. 수호자 체력이 안 깎아. 소울주의 버퍼. 제가 쉬시죠. 과연? 고어 소울주의. 뭐야 이거. 개 끔찍하네.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땡. 실과 바늘. 실과 바늘. 개조. 일반몹 잡아서 카드 파밍을 좀 더 하는게 좋겠죠? 밀짐 먹어야지. 수호자 체력. 삼둔. 수호자 체력. 날노명. 트하. 미럽 진술. 당신은 밀짚도 없습니까? 미럽 진술. 당신은 밀짚도 없습니까? 예. 당신은 이 문하니까? 당신은 이 문을 맞게 셋. 예. 떡볶이. 다닐둬. 내는 남자리. 우리의 유명을 맞게 셋. 최구성 최구성 서지 구성 하십시오. 아니, 저... 아, 스마켓씨... 아우클이랑 사일런스 때랑 다르게 완전 진지특이네. 하지만 제 구성은 참을 수 없지. 키에크로쿠쿠쿠. 키에크로쿠쿠쿠. 진지픽. 개쓰레기 재구성. 박대리 충전. 엘리트 가기 전에 한숨 자자. 밀집 없냐? 야, 왜 밀집이 없어? 근외밀. 근외밀. 릴리에서... 뽑아서 쓰라고? 합학이 나온대? 아무튼 내게 없어서, 뒤richt이 될까? 소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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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어 흠 별 도움 안 될 것 같긴 하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야 왜 이렇게 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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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성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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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컬 넘기기 컬 컬 컬 컬 컬 컬 컬 컬 피 피 응? 재생 번구 도야구파 에리트에 가야겠지? 아니다 대기 너무 약하다 우리 디펙트 한번만 이겨봤습니다 오우씨 그럼 왜이렇게 세냐 아흐 곰색 왜 3인주하고 다냐 혼자 다니면 더 셀거 같은데 냉정한 소비반복 오 찬도 나이스 아흐 그래서 참 불쇄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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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탐색과 피팡손 이걸 메아리가? 친구는 메아리 친구가 있어요. 써내코 중독이다. 딱 괜찮은 것 같은데 메아리 써내코 빙하까지 릴리도 있는데 제거.. 제거에 힘써야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길이 정이네 안에서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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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허 초갑 모음 지지 울면 100% 챙긴다 이러다가 84% 80% 코스트 상태가 좋네 디펙트 이겼으면 아니 코스트가 위래에다가 코스트가 위래에다가 코스트가 위래에다가 코스트가 위래에다가 와우 돈 개많은데 노작돈 되게 생겼대요 상점이 없어 소상인색 205의 개굴든 헬로월드 레이저 포인터 걷어내기 조각보험이나 소비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 소상인 카드 넣을 생각 없었는데 카드 넣을 생각 없었는데 카드 넣을 생각 없었는데 천타 말고 다중시전 먹을걸 카드가 일어난 말씀 카드가 일어난 그 십자가 아니라는 경우를 제구성 한번도 안섰네 제구성 한번도 안섰네 와우 뭐야 이거 갑자기 강화된 거 세개 몰아서주네 아니 안 돼 이게 뭐야 안 돼 상자 4개나 있는데 하나 정도면 되겠지 야 제발 제발 와 해시계 슬보도 없는 거 드라이버 충전 최적화 타격 제거 개꿈 아 뭐 딜카드가 없네 아 뭐 딜카드가 없네 나 재고 송지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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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재구성? 세상에 나쁜 재구성은 없다. 평형 혼돈 백수 미라손 백수 풍대 전공 발견 pert rain 땅땅 naught 땅땅땅땅땅땅 어차피 심장 못깰건데 잠이나 자구 산막 Georg 산막이라도 깨는게 낫지 않을까 jugger 피의 막에서 해 시계 안걸러쓰면 미라손 못먹었을뻔 솔직히 산박도 못 깰 것 같다 미라소 개전해 미라소 개전해 미라소는 아니었으면 저기서 고래다 문 따고 올라가볼까 이 디펙트 액트4에서는 어떨까 미라소 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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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구경이나 해보자 벽둘띠 슈퍼 랜덤 리펙트 미라솔 미친거 봐 상방임 있었을까 미라솔임 있었을까 미라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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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타고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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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인 공진대 칸라따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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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이씨 자색 문을 잠그고 있어 열쇠가 없어도 문을 열 수 있다 자물쇠 뜯는 디벡트 신선한 이로써 첨탑 최강자는 D가 되었습니다 D 너프 좀 D 치트로브 물 따십니다 이로써 디펙트는 사기태란게 증명되었 디덉강 사람들 디펙트하니까 개파개 많은거 봐 디덉강 아 근데 방금 파다면서 나 재구성 단 한번도 안썼지 세상에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참았던 예능감에 행방하리 행방은 어디로? 체력을... 이... 체력을... 아니 왜 물의 오리를? 얼마 못 가겠구만 이거 화석성 왔죠 회전 심판 가르기 회전 심판 가르기 심판이 좋게 하지 흠 축성급소 현실 속이기 여기서 급소를? 왓처를 정말 싫어하는구려 흠 흠 흠 흠 강선사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심판 당한 심판 당했는데 무죄임 있네 자는동안 심판당 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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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리 왜케 구덩임? 불고리 왜케 구덩임? 분화에 굴고불고리가 빠지자노 불고리가 빠졌자노 불고리 캣을 못내 육강력은 못잡을거 없겠지만 아예 불고리 캣을 못냈지 아요 얘기해가 됐다 음 흠 급소가 혼자 잡았네 불라그 불라그 그나루 그 못 참겠다 불골이라그 다 때려죽여 때려죽여주마 세상 와 막상막한데 타수 타수 재고 더해야겠지 심판 심판당함 심판당함 불고리 강우에서 라그랑 쓰면 48대 위네 이겼어 알약단식 알약단식 혀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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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쓰읍 파 Records 탈방 pec 산화장 타격 50딜 암브로시아 택시 아이 씨 아니 부레고리 부레고리 제가 라그나로크 안방이면 돼 라그나로크를 한밤만 속여줘 라그나로크를 한밤만 속여줘 아니 브레고리 저거 분화량 못쓰는게 너무 아쉽네 불고리 백열라그 불백 마요라니 마요르바렘 마요르바렘 마요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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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도래고리 후복 라그나로크 84만큼 6번 줍니다 빠빠빠빵 땡 어 접수해 몸박이 세배네세다 헌신 카드 더집다 뒤지겠네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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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우우우고 아 안돼 미끄러졌습니다 심판이 심판당했다 아이 급소는 왜 이렇게 넣었어요 님들 어쩌라는거야 이거 하나만에 불골이야 급소야 죽었다 불골이 급소 고종관님인데요 그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딜카드 비율이 너~~구 낮다 덱이 22장인데 딜카드가 5장 당연히 죽지 패배 디밋와 디밋와 수고렘지